1, 2, 2, 3, 4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첨범쯤 승선해봤어 근데 오늘도 첨범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 서기 꽁꽁 열어버린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을 봐도 주지를 못했어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에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악마기에 굴을 잃어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공동일해도 좋아 넌 저기 거울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손을 들고 없는 얼굴을 팔아서 고개를 숙였다 아 아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봐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에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악마기에 굴을 잃어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꾸민 고민해도 좋은 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버텨다 속에 왈칵 뒤집히고 빛을 부수면 멈추 챙겨야지 날 봐달라고요 좋아한다 너의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덕자 오르다 못해 내 맘이 쿵쿵 아려와 두 번은 말 못해 너 지금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